수빈 씨 왜? 왜? 수빈 씨 어머니가 네가 좋댄다. 수빈 씨한테 애정이 느껴진다. 편견이 하나 깨지셨겠네요. 화를 내는 게 반드시 나쁜 건 아니다. 가끔 누구는 화를 사랑으로 이해한다. 양수빈 씨 상당 거부 상태잖아. 치료 어떡할 거야? ECT! 정기 충격이 최고지 이 경우는. 정기 치료가 교만을 고친다는 사례가 있음. 이걸 그냥 맨바닥에 마치도 없이 눕혀 놓고 확 그냥! 예스! 예스!